지난 두 주 동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가정에서 새롭게 가져야 할 그 관계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우리가 가정에서 맺어야 할 그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였었죠? 바로 부부간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우리가 새롭게 세워야 할 새로운 관계가 뭐라고 했죠?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관계를 나누면서 매버마다 우리가 항상 전제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에베소스 5장 21절에 나오는 그리스로의 경애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간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가정의 영역을 넘어서 사회질서의 또 다른 영역인 바로 상정과 종의 그 관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 와서 딱 주보를 보면서 이 상정과 종이라는 제목을 보고 또 이제 본문을 이렇게 흩어보면서 좀 마음속에 불편한 분이 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문을 읽어보니까 종들은 상전에게 절대적으로 순정해야 된다라고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예전에 16세기에 한국에 있었던 그런 양반 제도나 또 17세기나 18세기, 19세기에 있었던 그런 노예 제도에서나 나오는 이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실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상정과 그 종의 관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바로 일세에 있던 그 관계를 얘기하며 바로 그리스오인 상정과 그리스오인 그 종의 그 관계 가운데 어떤 관계인가 바람직한 관계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 있었던 노예 제도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18세기나 19세기에 있었던 그 노예 제도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18세기에서 19세기에 있었던 노예 제도는 그 노예들은 바로 강제 노동에 예속된 그런 인종적 계층이었지만 이 1세기의 로마 시대에 있었던 노예는 전쟁의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가 된 사람도 있었고 고화된 아이들이 노예가 된 적도 있었고 또한 개인의 빚 때문에 단기나 장기로 자신을 노예로 파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인종이나 어떤 민족적인 것보다는 사회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그런 문제 그래서 사회의 경제적 계층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당시 로마 사회는요 이 노예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전체 인구의 한 20%에서 40% 정도가 차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대부분이 포로 출신의 노예들이 많았는데 그들 중에는 높은 지식이 있거나 좋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외에 아주 다양한 기술을 가진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거주 도시에 따라서 어떤 노예들은 청소를 하거나 뭐 채굴처럼 아주 천하고 아주 혹독한 일도 했지만 또 어떤 그 주인에 따라서는 이 노예들은 가정부 역할도 하고 또 주인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가정교사의 역할도 하고 요리사도 되고 심지어는 의사의 그 역할도 하는 노예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종들은요 그 주인들의 그 모든 삶의 영역에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바울의 그 편지를 받을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에베소라는 그 도시도 마찬가지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종과 주인이 각각 그리스인이 되어서 이제는 한교에서 만나는 그런 상황이 그들에게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하거나 또 어때요? 반항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종이라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종에게는 인격과 인권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닌 바로 주인의 물건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육체가 건강하고 키가 큰 노예일수록 어떻습니까? 종일수록 그 갑옵치가 있기 때문에 좋은 물건으로 취급되었고 몸이 약한 그런 하인이나 노예일수록 아, 값어치가 떨어진 별 볼일 없는 쓸모없는 그런 노예로 취급을 받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면서 성도들에게 선포된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 안에서 어떻다고요? 하나다! 나는 그 말씀처럼요 이제는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여 한 자매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서 본문에 나오는 상황을 적용해 본다면 이게 큰 문제가 되겠어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은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한 귀천이었고 다 업종에 대해서 다 평등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과 주인과 종의 그 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나눠진 그런 시대나 그 단체에서는요 이 관계를 무시하고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복무를 할 때에 28사단의 그런 전차대대, 독립대대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있으면서 저는 전차 조종수 그러니까 전차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기로는 탱크 탱크 조종수 겸 또 대대의 군종의 역할을 견임하여서 주중에는 이제 전차 조종을 하고 또 수리도 하고 그런 보직을 또 임무를 수행하였고 주일은 교회 예배를 담당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중대에 신임, 소위 소대장 두 분이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었는데 예배 시간이 한 15분, 20분 정도 남았는데 이 소대장님이 두 분이 같이 오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를 비롯하여서 다른 중대 군종들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독립대대에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성도들은요 대부분이 아니라 100% 사병들만 사병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저희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오셨기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뭐 어떻게 해요 또 경례하고 이제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소재장님 우리가 예배 시간에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뭐 계급적인 호칭을 부르지 않고 우리는 형제님 하는 호칭을 사용하는데 그렇게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제가 양해를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대장님들은 참 심실한 분이셨어요 어우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렇게 해도 됩니다 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을 하고 또 광고시가 환영 시간대 우리 신임 소대장님이 오셨는데 우리 형제님 두 분이 예배 가운데 참석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큰 박수로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 생기게 되었어요 대대 인사학의 그 대위님께서 이 예배에 참석한 신임 소대장 두 명을 집합시킨 것입니다 집합시킨 이유는 어떻게 장교가 사병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냐 그리고 군대에서는 계급이 중요한데 어떻게 계급을 무시한 채 동등한 형제처럼 지낼 수 있느냐라고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이 소대장님들은요 더 이상 저희 부대에 있던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군대 밖에 있는 일반인들이 다니는 그런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시대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에서도 동일한 일 아니 더 심각한 일이 교회에 생기게 되었어요 교회 밖에서는 엄격히 구별된 주인과 그 종의 관계가 있었는데 이 교회 안에서 이제 그리스인이 되어서 만나다 보니까 어때요? 그리스인이 그 종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주인을 어떻게 대할지 난감한 그 상황이 그들에게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주인님, 암흑의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잖아요 조선시대에는 종은 이름이 없잖아요 바둑이, 돌새 그런 식으로 부르듯이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물 좀 떠와 그러면 예 주인님 하면서 교회에서 떠오는 그런 관계가 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유 교회잖아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주 안에 산 형제와 자매라고 그러잖아 그랬더니 이제 어떤 종은 주인님이 어 형제님 반갑습니다 막 그러고 막 그러면서 인사하다 보니까 그 위에 여러 가지 그 갈등의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오늘날에는 비록 노예 제도라는 것이 사라졌지만 이 직장 상사와 같은 교회를 다닐 경우에는요 아주 상당히 그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직장 상사가 먼저 그 교회의 어떤 중요한 멤버고 또 중요한 지책을 맞았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부하 직원이 그 교회에 먼저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데다가 집사의 직분을 맡고 어떤 미니스트리 팀의 팀장, 부장을 맡고 있을 경우에는 아주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오인들의 그 경우에는요 이 직장에서 가졌던 그 주인과 종업원의 그 관계 그 상급 직원과 하급 직원의 그 관계를 교회까지 끌고 와서 그냥 부하 직원을 대하든 말하고 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할까요? 이제는 우리 말씀대로 주 안에서 우리는 동일한 동등한 한 형제고 한 자매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에 가서도 세상의 그 제도 그것도 무시하고 또 직책과 직무를 직무에 상관없이 그냥 평등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에베소소에서 바올이 말하는 그리스오안의 그 하나됨은 그리스오인 그 상정과 그리스오인 그 종의 그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지 어떤 실제로 사회의 그 노예 제도와 같은 그런 제도를 대놓고 내가 이것을 지지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7장 20절과 2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무슨 뜻입니까? 당시에 1세기의 노예 제도라는 것이 18세기, 19세기에 있던 노예 제도와는 좀 다르지만 그리고 또 이상적인 그런 제도는 아니었지만 종으로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를 받았다 그런 성도에서 부름을 받았다면 어때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어떤 상태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종으로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자유인이 되어야 되니까 어떤 혁명을 일으키고 노예 해방을 하고 그런 운동을 해야 되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냥 노예를 있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긴다면 자유인이 되라, 자유를 얻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성경을 보아도요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구약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이라는 그 종이 있었듯이 구약 시대에서부터 이 주인과 종의 그 관계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과 종의 그 관계를 보면요 그 주인에 따라서 그 종의 삶이 나중에는 주인의 상속자가 되거나 후계자가 되거나 또 그 밖의 다른 관계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5장 2절에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색 사람 엘리에셀인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저 바울의 관심은요 이 상정과 종이라는 이 사회적인 그 제도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오인 상정과 그리스오인 그 종 바로 그들의 그 마음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에베소소를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말한 것은 너희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제는 그리스오 안에서 하나된 자다 그리스를 닮아야 하는 자다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자다 새로운 사람의 옷을 입은 자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답게 그 내적인 변화를 얻어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라 라고 계속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요 먼저 상전에 대한 그 종들이 가져야 할 그 복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옥게 하듯하라 이 구절을 보면요 종들이 가져야 할 두 가지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5절에서 바울은요 종들에게 두렵고 떨며 상전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두렵고 떨다라는 표현이 참 귀에 익숙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표현은요 빌리포서 2장 12절에도 사용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에베소서나 이 빌리포서에 나오는 이 두 구절에서 동일하게 표현되는 이 두렵고 떨림의 모습은 어떤 뭐 권위와 너무 무섭어 공포에 떨려서 어 무섭고 떨려 막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매우 조심스러운 그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젊은 청년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딱 지나갈 때인데 한눈에 반했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자기가 말 한마디를 하던 행동 하나를 하던 혹시나 그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때요? 하나하나를 아주 조심스럽게 하는 그 모습을 의미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요 종들의 상전을 섬기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그 마음에 들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자신의 그 모습을 되돌아보고 점검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처럼 동일한 자세로 상전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는 그 말씀처럼요 우리들의 그 모습에서도요 그냥 주인이 볼 때마다 열심히 하는 척하고 좋은 얘기하면서 아첨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언제 와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매 순간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주인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살게 되면 8절에서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라는 그 말씀처럼 선한 일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행할 때에 그대로 받을 줄 압니다 뭘 받을까요? 당시 종으로서 1차적으로는 노인 그들이 자유인처럼 동일한 그 대우를 받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장차 하나님 나루에서 아주 똑같은 그 보상을 받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마가복음 4장 24절에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행한 것보다 더한 축복을 주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을 때는 가진 것도 빼앗기는 더한 재앙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상전을 그리 속게 하듯 순정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더한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종돌라 하여금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순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5절을 다시 보면 바울은요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역대상 29장 17절에 나오는 이 다옷이 가졌던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바로 마음의 그 정직성과 한 대상을 향한 일편단심의 그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바로 이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당시 에베소에는 이 포로 출신들의 그 종들이 많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들 중에서는요 그 당시에 자기 나라에서 존경받았던 그런 학자들도 있었고 또 존경받았던 기술자들도 있었고 존경받았던 정치인이나 또 사업가 또 여러 가지 모습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비록 신부는 노인이 되었지만 딱 보니까 주인보다 더 인품이나 자질의 훌륭한 종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요 비록 종들이 주인이 자신보다 못하다 해서 이 주인을 무시하거나 주인에게 불순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7절의 말씀처럼 기쁜 마음으로 성기기를 죽게 타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당시의 종들은요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어떤 상전이 주인이 풀어줄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이 종이라는 신분에서 벗어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이 쉬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어떤 물질적인 대가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상전의 눈치를 보면서 내가 대충 대충 하루를 보내는다 해서 그 종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떨어지는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 최선을 다해 일하기보다는 어때요? 주인을 눈을 피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조금이라도 드라는 것이 어때요? 종들에게는 유익된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사람들에게 하듯 일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삶을, 이런 모습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신 바울은요 아무런 대가가 없고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요 종으로서 그 가져야 할 그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맡겨진 일에 기쁨을 가지고 아주 열정을 다해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그것이 바로 죽게 타듯 일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평생을 한 건축회사에서 또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퇴직을 눈앞에 둔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산장님으로부터 집안체를 마지막으로 지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 이제 퇴직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남은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내가 좀 편안하게, 말년 병장처럼 편안하게 있다가 퇴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사장님의 부탁 때문에 그 계획이 변경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마음에 상당히 불만과 불평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이 집 짓는 일을 그냥 대충대충 하게 되었어요 집을 짓는데 좋은 재료도 좋은 곳을 쓰지 않고 그냥 구할 수 있는 거 그냥 싸구려 아무거나 그걸 썼고요 어떤 감독과 또 시공도 철저하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겨우 중공검사를 넘길 정도로 해서 이 집을 그냥 대강대강 해서 지었다고 해요 그런데 집이 다 완성된 후에 사장님이 갑자기 그 얘기에 다가와서 열쇠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보게, 평생 동안 나를 위해서 일을 해줘서 너무나도 고맙네 그런데 이것이 당신의 집이야 평생 동안 나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과연 당신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는 것이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자신의 집으로 지은 집을 선물로 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준비했더니 그동안 너무나도 수고 많았더니 이 집을 가지시게나 이 말을 들은 그는요 마음에 큰 후회를 했다라고 해요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요셉은요 노예 상인에게 팔려 애국 바로왕의 그 칭의 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된 자였습니다 비록 요셉은 종이었지만 그는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자 보디발의 그 신임을 얻게 되었고 결국 그 보디발의 모든 집에 있는 소유들을 주관하게 하는 그런 총무가 되었어요 물론 모함을 받아서 또 감옥의 또 죄수의 신분으로 갇히게 되었지만 그 안에서도요 이 요셉은 성실한 마음으로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간수장의 그 신임을 받아서 오간에 있는 그 죄수들 모든 죄수에 대한 모든 재반사물을 담당하는 자가 되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국의 총리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건축회사에서 퇴직을 앞둔 사람과 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보면 8절에서 바울이 말씀한 것이 그대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각 사람이 무슨 일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귀천 없이 어때요? 주님께서 그대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인의 삶은요 사람들의 그 시선을 의식하기보다는 그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받아보면서 죽게 타듯 자신의 그 상전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우리가 고난 중에 있든지 축복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든지 그러지 못하는 삶을 살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현재 있는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이며 주어진 일에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힘쓸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종들에 대한 상전이 가져야 할 그 복종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구절 읽을까요?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압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심스러운 마음과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 종들을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이와 같이 하고 라는 것은 뭐냐면 종들에게 요구했던 것 바로 종들이 상전에 그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아주 조심스러운 마음과 아주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최선을 다하여 그리스로를 섬기듯 상전을 섬기려는 그 모습처럼 어때요? 상전들도 종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고 또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로를 대하듯 종에게 대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또 상전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위협을 그치라라고 해요 당시 시대의 상전이 종들을 일시키기 위해서 주로 사용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종업원들이 또 직원들이 일을 잘 안 할 때 주인으로서 어떻게 일을 시키는지 잘 모르겠지만 당시 로마 시대 때는 딱 두 가지 형태였어요 하나는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말 안 들면 때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굶기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에 대해 바울은요 이런 비인격적인 행위를 하지 말고 종을 인격적으로 대여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처럼 두 가지의 모습 조심스러운 마음과 또 성실한 마음을 대하고 위협을 그치라라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왜냐하면 그리스오인 상전과 종은 모두 동일한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상전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며 바로 동일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전이나 동일한 종이나 모두가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도 역시 이 세상의 모습과는 다르게 바로 조심스러운 마음과 성실한 마음으로 종을 대해야 되고 또한 위협을 그치면서 그 종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린 지금까지 상전과 종의 그 관계가 마음으로부터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성실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나타내야 할 그 복종의 모습으로 순종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그 상전과 그 종의 모습은요 어떤 주인과 노예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용인과 피고용인 또 사장님과 어때요? 그냥 종업원과 같은 그런 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일하는 상전과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종이 그리소이라면 우리 모두는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스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그 말씀처럼요 상전된 그 그리소인이나 종된 그리소인들도 동일하게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 서서 동일하게 자신들이 살아온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최후의 마지막 심판대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몇 번 읽었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얼마만큼 참석을 했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만큼 했냐라는 그런 이야기보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어떻게 그리소인 다음 모습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읽기와 예배 출석, 그 봉사 그건 어때요? 그냥 우리가 의지만 갖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 100독, 1000독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만 있으면 그렇죠? 마음이 없으니까 문제지 교회 예배? 뭐 무슨 일 있어도 예배 내가 가고자 하면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교회 봉사요? 내가 하면 할 수 있잖아요 마음에 따서 달라지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나의 삶의 모습 직장에서 나의 그 삶의 모습은요 우리의 그 내적인 모습이 변화되어야지 그리소인 다음 모습으로 우리 가정에서 나타나고 우리의 그 직장에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싸한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싸한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소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요 우리의 그 중심으로부터 삶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그 사회에서 주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그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은 바로 여러분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